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원 30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원 30장 18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잠원 30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의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겠습니다 잠원 30장 18절에서 28절까지 쭉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선어신 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소기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기어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료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어신 나니 고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정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2020년 가을 특별 새벽 예배 우리 다섯째 날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과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원대로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조건 중에 하나님 말씀 대원합니다 특별히 아구레의 잠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지침 삼기 원하며 우리 붙들고 또 부르지질 이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한 주를 또 한 해를 특별히 다가올 내년 2021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평생에 이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또 전할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깨어 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또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바른 말씀 바른 복음만 대안케 하시기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잠원 30장 18절에서 28절 본문으로 아구레 잠원 다섯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주세요 성공적 인생 성공적 인생 아구레 잠원 다섯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잠원 30장 18절에서 28절 본문으로 성공적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구레 잠원 살펴볼 때 아구레 잠원은 기본적으로 아구리 자녀들에게 이데엘과 우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교회에서도 듣고 또 우리 각자 자리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나누기도 해야 되는데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때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방법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도 있을 테고 식탁의 교제를 하면서도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힘써서 주의 말씀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구리 자녀들에게 세 가지로 이렇게 해야지 성공적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만남이 있는 인생이 성공적 인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른 과정에 있는 인생이 성공적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른 지혜가 있는 인생이 참으로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바른 만남이 있는 인생 바른 만남이 있는 인생 자문 30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어신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료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에 시슴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악울이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어신이 있다면서 네 가지 비유를 들어줍니다 첫 번째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 독수리가 새의 왕이죠 동물의 왕쪽은 사자고요 하늘에서 독수리가 날아다니면 내가 그 자치를 알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길이 흔적을 남기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반석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뱀도 어느 날 슥 지나갔는데 자취가 안 남아요 그리고 또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도 물 위로 가니까 자취가 안 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 이것도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악울이 자녀들한테 잠원 30장 20절을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같이 잠원 30장 20절 읽어봐요 음료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시슴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음료도 여기서 음남도 똑같아요 악한 사람 악한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은 악한 짓을 하는데 자치가 안 남아서 악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과 함께 만나서 그런 사람과 악을 행하면 자치가 남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걸 반복하게 돼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망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구리 자녀들한테 성공적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바른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자치가 남지 않고 흔적이 남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악한 만남, 악한 사람과 만나서 악을 꾀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나중에 큰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만남이 있는 인생이 성공적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4절에서 우리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어요 사랑이 죄냐 사랑 자체가 죄는 아니겠지만 잘못된 사랑은 죄겠죠 드릴라라 이름하는 이 여인은 믿음이 없고 악한 여인이었어요 오직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랑도 이용하는 여인이었어요 삼손은 드릴라를 진짜 사랑했을지 몰라요 육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는 삼손이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여인이었어요 왜? 삼손은 사사였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 압주해서 구원할 또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이 자기 사명 감당에 도움이 안 되는 여인이었어요 목회자도 제가 목사로서 만남을 하는데 제가 성도들과 만나고 또 전도 대상자들도 만나고 하는데 모든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품고 복음은 전해야 되겠지만 저도 역시 함께 만나면 안 될 함께하면 안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함께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삼손은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 이 드릴라는 사랑하면 안 될 여인이었어요 만나면 안 될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나서 결국에는 자기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이 여인이 간절히 애타게 그냥 애원해가지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때 이게 블레셋 사람들과 이렇게 이제 어떤 일종의 계약이 돼 있었던 거죠 돈 받고 그래서 그걸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삼손이 결박당해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머리 덜 밀리고 나서 전과 같이 몸을 떨치리라 이전과 같이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버리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안 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사기 16장 20절 후반절에 여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래요 그래서 만남이 두 종류 만남이 있어요 그게 내가 어떤 사람하고 만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폭발되는 만남이 있어요 근데 어떤 만남은 삼손이 드릴라를 만나는 만남이죠 삼손이 드릴라를 만났을 때 그 만남은 성령의 능력이 사라져요 성령의 근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떠나는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누가 만나자고 하고 같이 만날 때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그냥 크리스찬인데도 조심해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내가 만나면 내 영적인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심지어 목사님인데 만나면 영적인 에너지가 다 뺏겨 그런 사람은 기도하고 만나셔야 돼요 만나더라도 만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만나더라도 내가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해서 내 영적인 성령의 능력이 빼앗기지 않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한테는 내가 오히려 영적인 능력을 줘야 될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쉽게 만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내 영적인 기운을 뺏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가 있나 그걸 빼앗기나 그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만남을 가져야 돼요 삼손은 드릴라를 그렇게 잘못 만나서 어떻게 되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미 떠나신 줄도 몰라요 이 여인의 만남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폭발하던 성령의 능력이 완전히 사그라졌다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1절이요 블리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붙잡혀서 이제 여기 세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요 힘이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눈이 뽑혀요 눈이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눈이 뽑혔지만 큰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성령이 떠나시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이제 철저하게 피 눈물 흘리면서 후회하게 되는데 눈이 뽑혔다는 건 영안이 어두워져요 엘리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영적으로 어두워 가잖아요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남들 다 보는 거 자기 못 봐요 그래서 망해요 우리도 좀 시력이 안 좋으면 어디 막 부딪히고 막 이렇게 멍들고 피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또 하나 이제 가사의 내려가 노출로 메어져 있죠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게 주의 성령을 감당하는데 메여가지고 사탄한테 메이는 거예요 묶여서 뭐 하려고는 잘 안 돼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 다음 또 하나 세 번째 옥에서 맷돌을 돌려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힘을 다 빼게 만들어요 사탄 마귀가 블레셋과 열심히 싸워서 이기고 오히려 그들을 결박시키고 해야 되는데 옥에서 맷돌 돌리면서 거기서 힘을 다 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희망의 교회는 이렇게 엉뚱한 곳에 힘 빼지 않고 복음 전하는 데, 예배하는 데, 기도하는 데에 힘쓰기를 성령 충만하길 주민을 추가합니다 그러려면 바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 성공적 인생 하려면 바른 만남이 있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저 인생은 왜 평생 동안 헛된 데에 힘쓸까 그런 인생이 있어요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른 만남을 하면 제대로 힘써야 되는데 힘을 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기도 제목이 여러분은 아구리 자녀들 이디에 루갈에게 그렇게 바른 만남 가지라고 했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따들로 기도할 때 정말 좋은 친구 만나기를, 좋은 만남 같기를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기도해 줘야 돼요 사무에라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압론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압론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하로 병이 되니라 압론에게 요나다비라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심화의 아들이오 심히 간교한 자라 사무에라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압론이 사랑하면 안 될 여인을 사랑했어요 배달한 동생이죠 다말을 사랑했는데 이렇게 접으면 되는데 원래 우리가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참 요동치는데 감정대로 다 살아갈 수는 없어요 세상이 그거는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라 근데 그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다 죽어요 어떻게 마음 가는 대로 해요 갑자기 도둑질하고 싶으면 그냥 도둑질하는 마음 생기면 도둑질해야 돼요? 나쁜 짓 하고 싶으면 해야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잘못된 것을 실행하도록 부추기는 잘못된 만남이 있었어요 그게 압론과 친구 요나답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모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이렇게 지내던 친구 하나가 이 이야기를 듣고 요나답이 꾀를 내줘요 코치를 내줘요 연애 코치를 해주는데 잘못된 연애 코치 받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결국엔 우리 결론은 잘 알잖아요 압론이 다마를 겁탈하고 그리고 내 또 버려요 요나답을 사무엘 13장 3절에 요나답을 뭐라고 그래요? 심히 간교한 자래요 간교한 자래요 그러니까 이 간교한 사람 간교한 친구를 만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코치해 주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연애건 뭐 일이건 심지어 목해도 근데 간교한 사람 만나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악한 열매를 맺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 그 다말의 오랩이었던 압살롬이 이 압론을 죽여요 그러니까 압론이 죽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만남 바른 만남이 아니에요 그 요나답이라는 그런 악한 간교한 친구 만나서 그 코치 듣고선 나쁜 짓 했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답이 얼마나 간교하냐면 일단 말씀 봐요 사무엘의 13장 30절에서 32절이요 저희가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름해 다윗의 형 시모의 아들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대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압론만 죽었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압살롬이 압론을 죽였는데 이 소문이 다윗에게 들려서 다른 왕자들까지 다 죽인 줄 알고 다윗이 옷을 찢고 신복들도 옷을 찢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요나답이 딱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요나답이 다윗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신하처럼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압론만 죽었으리다 하면서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 13장 32절 끝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가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아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쁜 놈 이걸 누가 코치한 거예요? 지가 요나답 자기가 코치하고선 그렇게 압론인 저놈 저 나쁜 놈이 내가 결국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만남, 나쁜 만남, 나쁜 친구들은요 나쁜 짓 코치해놓고 자기는 싹 빠져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사람들하고는 만나가지고 어떤 걸 꾀하면 안 돼요 나쁜 짓 하는 걸 코치해주고 내가 나쁜 일에 동참하면 그 사람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왜? 결국에는 나의 약점을 다 알고 있으니까 결국 내가 죽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당장의 유익이 되더라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나쁜 일을 꾀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이런 압론처럼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우서 2장 22절이 아주 큰 기도 제목이에요 자 읽어봐야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아 믿음과 사랑과 합형을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우서 2장 22절이요 디모데우서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돼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 자체가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요새 코로나라고 계속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하잖아요 바이러스 조심하라고 근데 믿음의 교제권을 벗어나서 악한 자들하고 있으면 이 영적인 악한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악에 물들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를 그나마 지키는 게 뭐냐면 주를 디모데우서 2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형을 따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형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교제를 하면 그게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내 영적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영적인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차단시켜주고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봤던 우리 삼손은 그러지 않은 드릴라랑 교제를 하다 망했고 물론 맨 끝에는 회개는 했지만 그 다음 암노는 그렇지 않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지 않는 연하답과 함께 하다가 망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년들을 놓고 기도해 줄 때 그 자녀들이 바른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걸 가리켜주고 믿음의 공동체 속에 집어넣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볼 거 그럼 우리 인생 최고의 만남은 뭐냐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과 만나면 예수님과의 바른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변해서 새 사람이 돼요 누가 보면 19장 1절에서 2절이요 예수께서 여리거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케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그러면 세리장, 부자 이게 이제 사케오의 타이틀이었어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성경적 인생이죠 세상적으로 성공적인 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성경적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뭐냐 세리장 부자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직업에서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그리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세상은 성공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아니에요 이 사케오를 성공했다고 안 해요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손가락질 맞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모실 때는 지옥 갈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사케오가 언제 성공한 인생이 되냐 이때 예수님 만났을 때예요 누가 보면 19장 8절에서 10절이요 사케오가 서서 죽게 어짜오 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값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민이라 아멘 사케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사케오는 관심이 오직 자기밖에 없었어요 세리장 됐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 그 다음 또 돈 모으는 거 부자 되는 거 얼마나 동족들 힘들게 하면서 그 세리장으로서 또 권세부리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고 돈 뜯어내면서 부자 됐겠어요 그런데 그걸 결코 하나님은 성공적 인생이라고 얘기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특징이 뭐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만난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자리만 추구하면 살았구나 돈만 추구하면 살았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나는 정말 지옥에 지옥불에서 나는 영원히 고통받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을 흘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안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게 철저하게 깨달아져요 그건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 그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가 그런 자나 나 정도면 잘 산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성령의 역사였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거 알고 이렇게 사케오처럼 가난한 자들이 보여요 내가 상처 줬던 사람, 내가 죄 줬던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내 돈, 이 돈, 여러분 부자들이 돈 쓸 것 같죠? 잘 안 써요 가끔 의리망의 교회에 큰 헝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큰 헝금 하더라고요 진짜로요 외부에서나 이런 데는 우리 교회 목사님 목회 하시는데 여기 교회에 전도 열심히 하라고 성교하라고 한다는데 헝금한다고 헝금하는데 어떻게든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이럴만한 헝금할 분이 아닌데 하세요 부자들이 돈 잘 안 써요 오히려 그런데 그러니까 또 부자 된 거고요 돈 모았으니까요 나쁜 짓에서도 모으고 여러 가지를 모으고 또 모았는데 이거를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데 주겠대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케오는 이제 소망이 물질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속여 빼앗은 거 내갑절이면 갚겠대요 내갑절 예전에 한번 배웠죠 속건제 신앙 하면서 배운 적이 있을 텐데 원래 20%만 갚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최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 사람이 갚은 최대가 내갑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 사기 쳤으면 400만 원 해서 갚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 갚으면 어떻게 돼요? 네 망해요 그런데 내가 망하더라도 나 거지 되더라도 난 예수님으로 구원 받고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된 게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최대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구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흔적 없이 슥 지나가는 악한 자들과 만나서 잠깐의 이득 취하지 말고 바른 만남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공적 인생이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바른 만남을 통해서 성공적 인생 사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공적 인생 살기 위해서는 바른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바른 과정이 있는 인생 바른 과정이 있는 인생 자문 3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호신 나니 그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흔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앞에 전제가 있어요 자문 30장 21절에 야구리 이제 얘기를 해요 얘들아 내가 진짜 견딜 수 없는 거 선호까지를 얘기해 주겠다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면서 화가 나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만한 것 있죠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해줬죠 자문 30장 22절에 첫 번째는 종이 임금된 것 두 번째는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자문 30장 23절에 세 번째는 미흔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자문 30장 23절 마지막 구간절에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이 네 가지는 그냥 이것만 보면은 뭐야? 잘된 거 아니야? 종이에서 임금까지 되면 잘된 거고 좀 어리석어도 그래도 음식 먹고 배부르면은 좋은 거 아니야? 미흔받던 여자가 시집가면은 잘됐네 여종이 주모를 이은 거 잘됐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도 이 말씀 기도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계속 기도하면 묵상하는데 이거예요 과정이 없이 과정이 나쁜데 결과만 좋은 거 이게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악한 과정이고 나쁜 과정이에요 근데 그냥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면 너희들과 망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코 성공적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일이 성공했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공할 만해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잘 될 줄 알았어 하는 인생이 돼야지 이렇게 누군가 우리가 높은 자리 가거나 성공했다고 하거나 했는데 견딜 수 없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어 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과정은 잘못됐는데 결과만 좋게 되는 거 이거를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리고 하나님 모실 때도 이거는 정말 그거는 참된 성공과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비록 때로는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면 그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지향적으로만 살아가면요 그냥 한탕 하면 돼요 나쁜 짓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거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요란기상 21장 2절에서 3절이요 아압이 나보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줄이라 나보시 아압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그 마실지로다 하니 아압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아압이 이제 나벗의 포도원이 탐이 났어요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하라 뭐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더 아름다운 포도원 줄게 아니면 네가 돈 원하면 내가 돈 값으로 아주 후하게 쳐줄게 근데 나보시 뭐라고 하냐면 열한기상 21장 3절 읽어봐요 나보시 아압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그 마실지로다 하니 이거 율법으로 안됩니다 이거 지경을 이렇게 사고파는 거 안됩니다 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안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아압은 믿음이 좋지는 않았지만 형편없었지만 이세벨 같은 여자랑 결혼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알긴 했어요 아 이게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을 알아요 법으로 안되는 거야 아 이게 법을 들고 나오네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갖고 싶긴 한데 저 나보 저 녀석이 감히 왕한테 왕이 얘기했으면 그냥 줄 것이지 또 돈 준다고 그러는데 싫다고 그러면서 이거는 뭐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고 나오니 나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냥 화가 나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의기소침해 있고 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으니까 아내인 악한 여자 이세벨이 이세벨을 우상승부했잖아요 바하라세라를 섬기는 악한 여인이었잖아요 악한 아내였어요 악한 왕비였고요 악한 꾀를 내요 그러면서 나보한테 아압한테 왕이시여 뭘 그렇게 고민합니까 제가 했지 않습니까 안 해뒀다 뭐예요 아내 찬스 쓰세요 그래서 아내 찬스를 쓰다 망하는 게 되죠 열한기상 21장 9절에서 10절의 시작 그의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왕을 나보시 저주하였다 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세벨이 아유 정말 왕이시여 당신 참 아내 잘 뒀죠 당신 원하는 거 내가 다 이루어졌어요 하면서 가지세요 하고선 나보세 포도원을 뺏어서 준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원하는 대로 됐어요 결과지향적으로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겠다 과정이 없이 과정이 나쁘고 잘못된 과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거 이걸 뭐라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자만 30장 21절에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자만 30장 앞으로 다시 가봐요 자만 30장 21절에서 23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어신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식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이렇게 잘못된 과정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그 결과를 얻는 것 견딜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자만 30장 23절에 미움받는 여자가 시식간 것 시식간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악한 짓을 하면서 살아갔던 이 여인이 시식간 것 제가 예전에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어떤 여자분이에요 자기 친구가 무슨 결혼 얘기에다가 나왔는데 원래 그런 얘기에다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잘 결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맞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참 중요하다 우리는 좀 믿음이 있을 게 믿음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그런데 자기 아는 친구가 죄송해요 그분 표현이에요 나이트 죽순이었대요 정말 나이트를 주름잡던 밤의 여왕이었대요 그리니 얼마나 방탄하게 살았던 친구겠어요 자기가 아는데 그 남편을 굉장히 잘 만났대요 그런데 그 남편은 그 여인이 자기 선을 봐서 그렇게 결혼했는데 그런 화려한 밤의 여왕이었다는 걸 모르고 결혼했대요 그래서 친구 만나면 입조심, 입단속 너 남편한테 말하면 죽어 하면서 결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집을 참 잘 갔어 했는데 그 친구는 그런 거 약간 비꼬는 거죠 어떻게 그걸 속이고 잘 갔나 그런데 그건 불안할 거 아니에요 들키면 그러니까 지금 그거예요 과정이 나쁜데 결과만 좋으면 그럼 불안한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거 나중에 들켰다가 감옥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세벨처럼 아합처럼 살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잠원 28장 6절이에요 잠원 28장 6절을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은이라 한 번 더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은이라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저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좀 가난해요 그게 막 굽게 행하면서 악한 짓 하면서 아까 봤던 사께오 회개하기 전에 사께오처럼 그렇게 하면서 부유하게 되고 부자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성공한 인생은 과정이 바른 거예요 그러면 비록 그 사람이 가난하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삶으로 성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게 겟세만의 기도잖아요 이때 기도했던 내용이 참 의미심장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게 가능하시잖아요 근데 굳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구원하실 수 있을 텐데 그 방법은 없냐고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과정을 내가 피하고 싶지만 그 과정을 내가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을 통과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 결과를 얻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고 예수님도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거저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라는 그 처절한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제가 목회하면서 개척하는 게 왜 큰 축복이냐면 우리 개척은 하나부터 해가지고 열 가지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건너뛸 수 없는 과정들을 한 계단 한 가단 밟아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왜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한테 물려주면 안 되냐 그 과정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오히려 빼앗아 가냐고요 그거는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도 이게 아까 이세벨이 저 아내 찬스 악한 아내 찬스 써가지고 아납한테 이제 나보세 포도원 뺏어 준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쓸 거 있어요 하나 기도해 주는 거 그건 해주세요 기도해 주고 말씀 가르쳐 주고 근데 세상에 악한 그런 찬스 쓰면서 걔가 겪어야 될 우리 자녀가 밟아가야 될 과정을 왜 빼앗아 가냐고요 그게 오히려 축복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바른 과정이 있는 인생 살기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성공한 인생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바른 지혜가 있는 인생 바른 지혜가 있는 인생 자만 30장 24절에서 28절까지 읽어요 땅이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릴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안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제 자만 30장 24절에 아굴이 이제 얘기하는 게 땅이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하면서 예를 들어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그런데 이게 딱 특징이 뭐냐면 힘없고 약하고 작은 거래요 그런데 행하는 걸 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아주 능력있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뭐냐 겉으로 볼 때 힘없고 약해 보여도 그 가운데서도 또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애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힘있고 능력있어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땐 약하지만 좀 작지만 그래도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약해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알렐루야 삼손은 그 힘있는데 그 드릴라 만나가지고 힘 다 뺐잖아요 지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핵심은 이거예요 잠원에서 말하는 지혜가 이거지만 이거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지혜도 이거예요 핵심이 이거예요 잠원 9장 10절이요 여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 이드엘과 오갈에게 그렇게 개미 메뚜기 사반 도마밤 보면서 너희들도 지혜롭게 살아가라 근데 그 핵심 지혜가 뭐냐 꼭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힘있고 그래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다 여와를 경애하는 게 지혜다 하나님 경애하면서 살아가면 때로는 우리가 약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애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에라 16장 20절에서 21절을 읽어볼 텐데 여기에는 지혜긴 지혜인데 악한 지혜가 나와요 이렇게 이런 지혜를 쓰면 망해요 사무에라 16장 20절에서 21절이요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계리대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계리대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치마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드리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해질이라 하니라 압살롬이 다윗을 모반해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 편에 붙었던 원래 다윗의 책사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아히도벨이에요 아이도벨은 어느 정도 머리가 좋냐 여러분 이제 위에서 리더들도 사실 리더들이 똑똑해야 되겠지만 밑에 그 리더, 머리 쓰는 참모가 똑똑해야 되잖아요 다윗한테 모든 책량을 내줬던 사람이 아이도벨이에요 한 명은 후세인데 아이도벨과 후세가 둘 다 책사였는데 실력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이거예요 이세도라고 우리 오목잘두른의 정도 아니면 알파고, 알파고 이 정도예요 아이도벨은 최고 천재예요 다윗의 모든 책량을 아이도벨이 내줬는데 아이도벨이 누구한테 붙었어요? 압살롬한테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책량을 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어떤 책량을 내냐면 이렇게 내는 거예요 아이도벨이 압살롬한테 후궁들,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래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리하시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압살롬 편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아직은 이게 모반이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도대체 왜냐면 압살롬과 다윗은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갑자기 또 이게 뭐가 이렇게 잘못되면 원래 부모 자녀간이나 부부관계는 뭐 이렇게 싸웠다가도 이렇게 가족이니까 금방 화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괜히 압살롬 편에 섰던 우리들이 그러니까 압살롬은 아버지가 품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압살롬 편에 서는 게 맞나 다시 다윗한테로 가는 게 맞나 근데 아이도벨이 배수진을 친 거예요 배수진 뭔지 알죠? 퇴로가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압살롬 당신한테 왔던 다윗의 신하들 따라오긴 했지만 아직 다윗한테도 다시 갈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퇴로를 막아버려서 완전히 압살롬 편에 서지 않으면 이제는 모 아니면 도가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모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해가지고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끝난 거예요 이제는 압살롬이 살든 다윗이 살든 다윗이 죽든 압살롬이 죽든 결론은 압살롬이 죽었지만 뭔지 알겠죠? 이 책략을 누가 냈어요? 아이도벨이 낸 거예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또 그 다음에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 강하질이다 아, 딱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윗에 가면 안 돼 이제 끝났어 압살롬 편에 가서 우리가 다윗을 없애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되게 똑똑하죠 아이도벨이 천재라니까요 천재예요 이건 인간적인 머리로만 보면요 이거는 당해낼 죄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똑똑한 계략을 내도 이거를 뭐라고 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악한 지혜 악한 지혜 악한 지혜가 있고 선한 지혜가 있는데 아이도벨은 악한 지혜를 낸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지혜가 하나님이 건드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이도벨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뭐냐면 여와를 경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 악한 지혜를 내는 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정도까지 지혜를 냈을까 도저히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끔 어떤 일에 개인적으로 엄청난 일이 닥쳐서 이거는 이제 끝났어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끝내버려요 역전시켜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경애하세요 할렐루야 로마서 16장 19절 읽어봐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한 20년 전에 되게 유행했던 사냥이 이 말씀 가지고 있던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이 있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나라 그러니까 선한 지혜가 있고 악한 지혜가 있는데 아이돌벨은 악한 지혜를 썼어요 그런데 악한 데 지혜로운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악한 데는 밀어내야 돼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그러니까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들이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악한 교회는 못내 바보같이 악한 교회를 내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내 그런데 선한 데는 참 지혜로워요 뭐 이렇게 좀 돕자고 하고 복음 전하자고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자고 그러면 그렇게 선한 지혜는 어우 저건 너무 자기 손해 아니야? 하는데 지혜로운 거 사실은 사케오가 원래 악한 데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됐잖아요 높은 자리에 가고 그런데 예수 만난다 하면 신기하게 악한 지혜가 없어지고 선한 지혜가 나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 입에서 막 그런 거 있죠? 내가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겠다 어? 어떡해? 어? 큰일 났어? 이건 선한 지혜인데 저러다가 사케오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가요 아니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또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어제 최진영 선교사님이 연락 오셔서 또 한 번 통화했는데 러시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금 러시아는 굉장히 힘들대요 기도 제목 많이 주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거기든 어떻게든 경제활동 돌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어제 딸 학교에서 픽업하러 가는데 자기 딸하고 아들만 마스크 쓰고 있대요 그 정도로 거기는 일상을 사는데 그러면 좀 위험하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경제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데요 그런데 희망의 교회가 우리가 도와주고 선교하는 게 본교에서 보내주는 원래 그 파전교에서 말고는 제일 크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선교사님 도울 수 있는 게 우리가 축복이라고 그래서 정말 매일 기도한대요 매일 우리의 교회를 믿고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선교지에서 우리를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 주겠다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희망이 꽤 바보하냐 하는 정도로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를 쓰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1권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랑 세상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 다른 거 하지 말고 우식하게 바보같이 전도하래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우리 희망의 교회도 나는 목회자로서 그냥 뭐 특별한 거 안 해요 예배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뭐 해요?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래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엉뚱한 거 할 필요 없어요 유명한 연예인 모셔다가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열심히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래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도 열심히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가정 되세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직하게 나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아구레자만 오늘 다섯 번째 성공적 인생 첫 번째는 바른 만남의 인생 두 번째는 바른 과정이 있는 인생 세 번째는 바른 지혜가 있는 인생이요 이래서 이걸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 인생 살기를 추간하면서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특별 새벽립의 다섯째 날 우리 성공적 인생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물질과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 그런 것에 두지 않고 정말 바른 만남과 바른 과정과 바른 지혜가 있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성공적인 인생 살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남편과 아내 부모 형제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성공적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